홈페이지 가입부터 카드 주문까지 얼터머 카어드 발급 방법 본 가이드는 얼터머 카드를 주문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웹사이트 가입부터 카드 주문까지 진행합니다. KYC 절차와 계정 인증 및 실제 카드 주문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가입 절차 New Crypto Courses로 이동하여 메인 화면에서 이메일을 입력하고 프로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New Crypto 발신자의 인증 코드가 입력된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인증 코드를 해당 창에 입력합니다. 얼터머 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카드를 주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것으로 가입 절차는 완료됩니다. 얼터머 카어드 주문 카드를 주문하려면 실제 카드 주문 Or the physical card 버튼을 클릭하세요. KYC 절차를 완료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시민권 국가에 따라 아래 유럽 국가 출신 I come from European country 또는 유럽 외부 출신 I'm from outside Europe 버튼을 클릭하세요. 현재 미국, 벨로루시, 쿠바,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아이티, 이란, 리비아, 러시아, 시리아,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짐바브에, DPR, LPR, 헤르손, 자포로제, 크리미아 등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카드 발급 및 배송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인도로는 카드 배송이 불가능한 점도 주의하세요. 인도 시민을 위한 카드는 두바이 얼터머 사무소로 배송되며 2024년 4월 13일 두바이에서 열릴 행사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 국가 시민을 위한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미국 거주자인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계속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단계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국가를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업로드 가능한 신분증 유형을 선택하세요. 아래에 신분증을 업로드하세요. 신분증 사진을 양명별로 별도로 업로드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업로드 후 다음,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셀카를 찍으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준비가 되면 준비가 되었습니다. I'm Ready 버튼을 클릭하세요. 셀카를 찍을 때 기기의 카메라를 들여다보세요. 얼굴이 프레임 안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머리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회전시킵니다. 모든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화면에 얼굴 스캔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럼 다음 KYC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다음, Next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확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것으로 완료, 신분증은 검증을 위해 전송됩니다. 검증 상태에 대한 정보는 개인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YC 절차 이후 단계는 누락된 정보를 채우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열리는 창의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컨펌,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인터페이스의 지침을 따르세요. 정보를 입력하면 데이터가 검증 절차를 위해 전송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귀하의 계정에서 검증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프로필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기본 정보, 베이직 인포메이션, 메뉴를 클릭하세요. 카드 주문과 결제.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실제 카드 주문, or the physical card 버튼을 다시 클릭하세요. 열리는 창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 컨펌,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카드 발급 비용을 지불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결제는 목록에 표시되는 사용 가능한 모든 디지털 자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로 단위 비용은 250유로, 카드 발급비 235유로, 배송비 15유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USDT 금액은 결제 시 환율로 환산됩니다. 화면 하단의 결제, 페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제 정보가 포함된 페이지가 열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를 복사하여 암호화폐를 송금하세요. 결제 완료 후 완료, 번,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제는 30분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다 됐습니다. 카드를 주문하고 발급비를 결제했습니다. 카드 배송에 대한 정보는 이메일로 전송되며, 개인 계정에서도 배송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상 배송 기간은 10에서 20일 일입니다.